안녕하세요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 10일분 입니다 오늘 불꿈봉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불꿈봉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꿈봉 이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종가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제가 올려놓은 글 인데요 아침 6시 49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금요일 종가매매 종목이 국영 GNM 이었습니다 이 국영 GNM 은요 이낙연 국무총리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줍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로 기록됐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이낙연 관련주들 조금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하고 일환하고 중동 이런 사태 때문에 개파락에서 모든 종목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국영 GNM도 역시 같은 모양새로 국영 GNM도 살짝 떨어져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요 개파락이 한옥가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장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위에 슈팅이 한번 나와가지고 2520원 까지 올라왔던 국영 GNM 을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요 종가매매 2위 유형으로 오늘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응했던 또 종목 중에 ppi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ppi 시초가 단타 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상장 후 소부장 관계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로 꼽히는 ppi 가 처음으로 상한가가 올라온 이후에 ppi 그 다음에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살짝 대응을 했는데요 p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올린 이후에 지금 조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장한지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조정 이틀째 금요일 오늘 입니다 이렇게 가구요 요렇게 글자가 쭉 써 있는 이유는 요 비상장 회사 일대에 이 가격 퍼센테이지가 써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거구요 조금 갈 때 아 이제 지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 정책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 각 상한가 까지 또 올라온 거구요 이런 그 소부장 분야 100대 품목 중에 지금 ppi 종목이 하나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 구요 5g 통신망 핵심부품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남대 그 벤처기업으로 학교 내에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이 데이터 센터가 이 핵심부품 제조 공급 업체로 이렇게 그 상장까지 한 아주 그 이력이 특이한 회사입니다 ppi 오늘 우리가 시초가 로 대응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개파라 간 이후 지점에서 요 그 이후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pi 시초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낸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시 반에서 장 시작하고 10시 사이에 항상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추천해 드리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금봉 하드 이슈 인데요 이 북금봉 아유 죄송합니다 불금봉 하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넷패스를 어 추천드려 가지고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구요 이 물적분할 하는 신소재 하성 설립 하기 위해서 넷패스가 바로 이런 그 임시주총에서 분할 계획을 승인하는 이런 작년 연말에 이런 그 이슈들이 나왔구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그 넷패스 입니다 해외에 앞으로 그 사업 확장을 하고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구요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구요 생산 능력 또 증진을 위해 가지고 신규 시설에 대한 이 투자에 많이 투여하고 있는 이런 그 예정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도 괜찮은 모양새를 보여서 우리가 넷패스 바로 요 지점에서 요 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랫단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고 나왔구요 또 종가매매 종목으로 제가 1시 정도에 추천드렸는데요 가장 저점 이었습니다 바로 슈팅 나와 가지고 모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지금 현재 아 미국하고 일어나고 일어나구요 이런 그 전쟁 일촉 직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이 점점 고조된 상황에서 뭐 뉴욕 증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은 2% 가량 또 코스피는 1% 가량 오늘 그 급락을 하는 이런 상태구요 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요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 솔레이 마니를 드론으로 어 정밀 타격해 가지고 암살한 이러한 그 상황에 있는 미국 이란 간의 중동 사태입니다 앞으로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구요 지금 장 마치구도 엘컴택 아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있어 가지고 엘컴택이 지금 상당히 어 시위에서도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요 금 관련 회사입니다 바로 위험 자산들을 자꾸 그 매수하는 바람에 올라가고 있구요 환율은 급등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 1175원 때까지 이렇게 환율이 지금 어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리 불군봉 단타 매매 배우는 4가지 방법 인데요 비법서와 동영상 온라인 강의 신청해서 아 이렇게 공부하시는 333만원 입니다 이 불군봉 단타 배울 수 있는 공부 온라인 방법이구요 일대일 개인계에서 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불군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유료 방송을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불군봉 동영상 하고 비법서 공부 마치신 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1년에 165만원 하고요 여기서 시사 및 종목 탐구는 지금 불군봉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단타 공부 끝나고 나면 바로 유료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하셔야 들어갈 수 있구요 010-5967-2768 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이러한 시사 및 종목 탐구를 통해서 불군봉 공부에 깊은 내용들까지 아 공부 같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비공개 공부 방법이구요 아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적으로 우리가 오늘 상한가 종목 아 그거 보기 전에 잠깐 카톡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 지수가 빠져 있고 오늘 그 급나간 상황에서도 우리 종가매매 시초가매매 불군봉 하드 이슈 또 아 오늘의 종가매매 1류원 까지 오늘 100%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날에도 좋은 종목 선별해 가지고 어 이렇게 대응하시면 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수익을 다 내실 수 있어요 ppi 란 종목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 드리는데요 오전 8시 50분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항상 보내 드리는데요 9시 6분 5분만에 장 시작하고 만에 ppi 2%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ppi 는 소부장 관련 어 종목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10분 봉으로 ppi 에 그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 여기 계획 하락에서 시작한 부분에서 잡았어요 쭉 올라오는 요 지점 잡으면요 상당한 수익입니다 이게 보통 10분 내로 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게 붉은 봉 공부 방법입니다 자 금요일날 종가매매는 구경지에 내므로 요 1시 48분에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 종목은 요 ppi 로 8시 50분에 추천드렸어요 구경지에 낸 금요일날 했던거 오늘 1.5% 익절하고 나왔는데 9시 9분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시 구경지에 낸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정가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 하신 분들 오늘 바로 요 피크에서 수익을 나올 수 내고 나올 수 일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ppi 시초가 단타 매매 구요 구경지에 내문 2.38% ppi 시초가는 2.04% 나왔습니다 ppi 2.2% 수익 내고 나왔구요 ppi 3%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ppi 는 2.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ppi 2% 익절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pi 2.6%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ppi 2.6%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생략하고 올린 겁니다 ppi 2% 수익 내고 나왔어요 구경지에 내문 1.9% 구경지에 내면 2.6% 구경지에 내면 3.9% 구경지에 내면 2.2%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구경지에 내면 2.84% 익절했습니다 종가 구경지에 내미죠 금요일날 종가 종목 3%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구경지에 내면 3.5% 구경지에 내면 1.9% 구경지에 내면 3% 에스맥은 1.77% 1.26%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ppi 4 패스 까지 4 패스 까지 풀끈봉 하드슈로 1.48% 수익 내고 나왔구요 종가 매매 종목이 4 패스 입니다 ppi 는 2.4% 냈구요 이제 4 패스 나오기 시작합니다 2시 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시간이 1시 4분 인데요 2시 쯤 되니까 4 패스 익절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잠깐 그러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 패스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1시 여기죠 요 부분에서 추천해서 수익 내 가지고요 여기서 익절하고 나온 4 패스 입니다 반도태 관련 주죠 4 패스 1.5% 4 패스 ppi 2.49% 4 패스 1.6% 우리는 2% 목표로 하는 단타매매 입니다 내 패스는 1.79% 또 내 패스 1.98% 익절했습니다 내 패스 1.5% 익절했습니다 내 패스 2.08% 익절 하였습니다 내 패스 2.05% 익절 하였습니다 ppi 2.49% 내 패스 2.08% 수익 내고 나왔구요 내 패스 1.61% 익절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많은 우리 제자 분들 이렇게 그 수익을 내 오고 나올 수 있는게 바로 불꽃봉 기법이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밴드 보시는 분은 요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실 때 항상 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좀 4 여러분들이 요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실 때는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불꽃봉 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검색 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움직였던 종목 어떤게 있나 봅시다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빠진 아주 그 하락이 굉장히 심했던 날인데요 오늘 상한가가 4종목 나왔습니다 한국 석유 석유라고 붙은 종목은 뭐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러한 그 중동 갈등 때문에 앞으로 중동 갈등이 격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수도 있고 육가 그러므로 해 가지고 또 국가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연 이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석유가 그런 이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동 유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또 흥구석유 도 마찬가지 대장주로 지금 흥구석유 엄청난 갭상승 했습니다 연 이틀째 흥구석유 극동류와 한국 석유 3가지가 다 상한가 같구요 스카이 문 테크놀로지는 관리 종목 인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아직 재료가 정확히 나아지지 않는데 지금 연 이틀째 또 상승하고 있는 스카이 문 문스 테크놀로지 에요 sh 에너지 화학이 바로 미국과 이란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 같은 더 커질 것 같은 이러한 그 우려 속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난 할 것 같은 염려로 sh 에너지 화학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캠텍이 지금 시외에서도 보신 것 같이요 시외에 엘캠텍 잠깐 보겠습니다 4.75% 상승해서 끝났구요 2095원 까지 지금 엘캠텍이 올라 있는데 바로 어 금값도 같이 지금 상승하는 금값 관련 대장준다 엘캠텍 혼자서 이렇게 금에 관련해 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구요 대체 에너지 관련 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도 대체 에너지 석유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에코바이오 입니다 또 대한유팜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요 이 대한유팜이 올라온 이유가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그 사스가 아니냐 이런 염려 때문에 대한 유팜 이렇게 쭉 올라왔구요 대성 산업도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대성 산업의 움직임이 또 아 심상치 않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닉스 라는 종목이 지금 시중에서 오늘 갑자기 퐁 튀어 올랐습니다 세계의 첫 번째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도입 속에서 아 그 수예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한 이런 그 상승 여력이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시장에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스맥 관련해 가지고 금호 ht 에스맥 루 미 마이크로 까지 이 같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닌가 아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gse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요 금요일날 조정 했다가 지금 gse 뭐 18% 까지 바짝 그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라든가 또 유화 석유 같은 이런 이름들이 붙여지지 않은데요 지에이스가 gse 같은 경우에 유가 상승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최대지주 어 지분 매도 때문에 뭐 대한 검소 잘 올라오다가 또 오늘 많이 빠진 하루 였습니다 유가급 등 대체제로 jc케미칼도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아 미국하고 이란 간에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 그 외에 뭐 크게 에코바이오도 지금 대체 에너지 입니다 똑같이 아 이 정도 보시면 되구요 8호가 그 중국의 폐렴 원인 불명 폐렴 확산 때문에 올라왔는데 대장 역할을 어 8호가 좀 했는데요 여기에 어 현재 뭐 조금 어 이렇게 그 대한 유판 까지 같이 오늘 합세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8호까지 올라왔는데요 대한 유판이 오늘 26% 상승하면서 오히려 대한 유판이 지금 상승 아 여력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코스닥 2% 아주 급락한 하루였는데요 내일 미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갈등이 어떻게 또 누가 선제 공격을 또 저녁에 하게 되면 내일 우리 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구요 내일 아침에 또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으면 오늘 많은 개파락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동으로 해도 내일 조금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오늘 우리 이런 와중에 아 모든 종목 그러니까 종가 종목 금요일날 가지고 왔던 국영지엔의 또 아침에 시초가 ppi 네페스 불꽃봉 하드 이슈 또 종가 매매까지 4번의 이 거래가 모두 100% 성공했기 때문에 이 우울하진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불꽃봉 어 같이 대응했던 종목들 다 성공시켜서 아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겁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내일 아침에 불꽃봉 하드 이슈 시간에 여러분 아 유튜브 방송 9시 반에서 10시에 보내드릴 때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